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1일 단타이심방 수익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매매부터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 오르는 척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단타이심방에서는 두 종목이 매수가 됐어요 KG스틸이랑 저희가 또 한 종목이 KG스틸이랑 KG케미칼 두 종목 매매가 됐고요 자 오늘 보시면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매매가 됐고요 자 시작 장시작 전부터 KG스틸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8시 55분에 KG스틸 원래 KG스틸이 KG동부제철이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근데 오늘부로 KG스틸로 바뀌었고요 네 개인질문들은 지금 하시면 안되고 저희 방 룰입니다 룰이고 매매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수익인증이라든지 매매가 가능하시고 질문은 개인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자 KG동부제철 오늘부터 KG스틸로 변경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9시 6분에 조이시티 보라고 하는데 자 KG스틸 추천이 들어갑니다 16,400원에 50% 비중으로 매수한다고 분할 매수 보여지죠 9시 8분에 들어갑니다 9시 8분에 여기 시가가 16,450원입니다 자 여기 매수는 자 이 부분에서 됩니다 이 부분에서 되고 보시면 17,000원에 매수된 금액의 반 매도해라고 합니다 9분에 자 9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반 매도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산 금액에서 절반을 매도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매도가 될 거고요 전부 다 체결됐습니다 네 절반 매도됐고 남은 물량 좀 지켜보다가 보다가 자 개인통을 지켜보려고 하고 남은 물량은 현재까지 전량 매도합니다 13분입니다 네 자 13분 여기서 또 전량 남은 물량 네 여기서 남은 물량 매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2.5%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요 KG스틸 2.5%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2.5%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종목 매매하고 나서 그 다음 종목은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워낙 좀 빨리 끝나서 제가 한 종목 더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종목 더 해서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한 종목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다들 수익 챙기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퇴근해라고 하죠 네 한 종목만 매수하셔도 돼요 한 종목만 매수하셔서 퇴근하셔도 되고 너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9시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 종목 더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뭘 보고 매매를 했냐면 KG케미칼 보고 매매를 했어요 KG케미칼이 오늘 대장주였거든요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걸 매매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손절했습니다 4월달 처음 들어서 손절했는데 보시면은 자 30분에 43,000원 체결해라 하죠 자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43,000원 여기 위에 고점은 43,500원이고 43,000원 무거운 여기서 매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수가 되고요 보시면 남은 물량 50% 매수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42,000원에서 또 매수해라고 합니다 자 42,000원 여기 부근이죠 자 여기 부근에서 또 매수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럼 100% 물량을 들고 있는 겁니다 100% 물량 그럼 평당가가 42,500원 정도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바로 말씀드리죠 41,900원 자 손절가 41,900원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칼같이 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9시 40분 돼서 깨집니다 9시 40분이 어디냐면 네 이 부근이죠 여기 부근 여기 부근 여기 부근에서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터치하면 바로 손절합니다 네 이 부근에서 다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당가는 한 이 정도 돼 중간 정도 될 거고 해서 마이너스 1.8%에서 한 2.5% 정도 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중을 꼭 잘 지켜 주셔야 되고 자 시장이 조용해서 그 다음 종목은 저희가 뭐 매수할 종목도 없었고 회원님들한테 추천해 드릴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뭐 코멘트 정도 제가 해 드리고 나서 다 다른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 종목은 저희 오늘 KG케미칼과 KG스틸 두 종목 매매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100명까지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인원이 10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이신망은 추가로 가입을 안 받습니다 가입을 안 받고 이제는 저희 종가 배팅 반으로 좀 회원님들을 모집할 생각이고 종가 배팅 매매 하실 분들은 또 일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종목 좀 상당을 받아보고 싶다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010-371-9542로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가 매수 저희가 3시 18분 정도에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가 매수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단타이신망 수익 리뷰는 이렇게 됩니다 수익금은 자 보시면은 자 KG스틸 이렇게 3.7% 정도 수익 났고요 KG케미칼 2.6% 정도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총 8종목 수익 났고 한 종목 손절했고요 지금 수익률은 29.4% 정도 찍힙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단타이신망은 이제 모집이 거의 마감됐어요 마감됐고 더 이상 받질 않을 겁니다 받질 않을 거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일단 저한테 상담이라고 문자는 보내놔 주시고요 상담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고 종가 배팅으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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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